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에 거시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냉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새해를 맞이해 4월에 이름을 바꾸고 개편을 좀 해봤는데요. 청춘신형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로 저희가 시즌3라고 하면서 이름을 진행했었는데 원래는 청남이. 네. 청남이로 줄여서 불렀었죠. 로고도 그렇게 박혀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의미를 모르겠다 하셔가지고 김태영 선생님을 앞세워서 대박을 좀 노려보는 방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줄여서 나미 여기 로고 보이시죠? 나미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고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네.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혹시 김태영 선생님을 상담하는 방송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아 그럼 질문을 해주십시오. 사연을 보내주세요. 김태영 선생님이 궁금하다. 궁금한 거. 네. 그래서 김태영 상담소 여러 가지 사연들이랑 사회와 관련된 질문들을 옆집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송으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분석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런 뉴스 방송들은 엄청 많잖아요. 다른 유튜브들이 거의 도배가 돼 있는데 보면 사람들이 다 암울해합니다. 이 세상이 바뀌는 거냐. 대한민국은 답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늘 꾸준히 한국에는 희망이 있다. 를 주장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저서들, 책 몇 권에 선정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한나 전님. 예상은 했었는데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엄마가 태극기 집회에 돈 받고 참석하곤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거 봐요. 제가 잠시 의심했었는데. 사실이었다. 명님. 내가 할 용기는 없고 미국 간 김에 어떤 이에 총 맞아서 시신으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목적어는 없죠. 그러네요. 주어는 없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청와대로 떨궈줘라. 뭐 이런 이야기들. 안 돼요. 용산으로 떨궈줘라. 아, 용산. 그렇죠. 용산으로 떨궈줘라. 저한테 큰일 납니다. 한 방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촛불에 나가면 정말 너무 분노에 가득 찬 분들이 많아요. 진짜 실제로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이건 안 끝나. 누가 죽여야 끝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진짜 걱정하린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극단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극우 세력들의 난동도 좀 문제지만 이 촛불에서 보여지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력성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극단적인 감정 상태. 이게 좀 위험하진 않나 이런 걱정은 했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정부가 인계치가 좀 올라가긴 올라갔죠. 한계점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도 있고 또 각자의 개인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상처라든가 해결되지 못한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같이 합쳐지면서 통제불가능의 분노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사실 민주화운동 혹은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제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게 민주화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할 수가 없다. 사실 모든 운동은 사랑에 기초한 거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저항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분노 때문에 하는 분들도 있어요. 화가 너무 많아서. 그 화가 꼭 정권 때문에 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죠. 자기 개인의 문제라든가 쌓여온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촉발죄를 던져준 건 물론 윤석열 정부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그것이 불을 붙여서 그것까지 막 헐을 타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의 분노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오랫동안 이런 저항, 항쟁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거,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는 거는 그거대로 하는데 현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세요. 욕하나 죽어야 끝나면 어떤 걸 원하시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럼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테러하면 해결될 것 같냐 등등등 그 사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깨우쳐줄 필요가 있겠죠.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화를 진정시켜야겠다. 이러면 더 화낼 거고. 마음의 상처 있으세요? 그럼 안 되겠죠. 그 방법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걸 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은 공감된다. 그런데 우리 민주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려야 우리 국민들의 다 승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처하는데 잘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저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저도 민주적인 방법을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듣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하는 식의 화법을 쓰는 거죠. 생각해보시라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 만나시면 화를 좀 들어드리면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사회분석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시다가 방한을 했어요. 이제 갔네요. 국립현충원에 방문해서 방명록에 기시다 후미어 일본 총리 가까이 한국 방문이라는 프린트된 종이에다가 서명을 날인을 하고 갔다는데요. 성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했던 건 왜 첫인증으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충원으로 만져갔거든요. 이 의미가 뭘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이 국립현충원은 사실 이념을 떠나서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잖아요. 그게 뭐 그 당시에 옳았던 옳지 않았던 그분들 자체의 그 마음은 건강한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 그런 분들을 모신 장소인데 국가적인 추모 공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극우 세력은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도구로.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거기에 7.8을 빼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공로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네 쪽에서 볼때 이념적으로 편향된 쪽 사람들은 집어넣고 좌파는 좀 빼고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하잖아요. 얘네들은 사실 모든 것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현충원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용해야 돼요. 민주당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나마 현충원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극우 세력은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현충원 하면 극우 보수의 성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기시다를 거기 데려가서 추모하게 하는 것을 그들 원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시다 입장에서 보면 쫄개들 사열하러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쫄개들? 네. 친일파들. 그러니까 국립원 충원에 친일파를 많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한 70여 명 묻혀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친일 임명 사전에 등록된 사람만. 친일 행적이 확인된 사람. 실제로는 뭐 더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친일 임명 사전에 있습니까? 없죠. 없는데 친일파잖아요. 플러스 한 명. 그런데 가서 플러스 한 명. 쫄개들 묻혀있는데 가서 이렇게 쫄개들 머리도 만져주고 고생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궁극주의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죽은 사람들이지만 사회를 받는 듯한 느낌.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신사참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을 위해서 충성했던 자들을 위해서 애도를 하는. 맞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 속마음은 이럴 것 같다. 모욕적인 방문이었어요. 사실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만약 이런 거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되게 화나는 일이네요. 보여주기식 이상의 문제가 있었던 방문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되게 빨리 답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에 있는 이거 나 이 말 읽기 너무 작고 기분이 나쁜데. 윤석열의 네.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왜 이렇게 다급하게 방한한 걸까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어라.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태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거든요. 다 아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미국이 이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으로 초청한 거고 미국으로 초청하기 전에 일본 가서 형님들한테 걸림돌 되는 거 다 치우겠다고 얘기도 하고 와라.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밥 사주면 자기도 먹고 와라. 그래서 일본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갔고. 미국에 가서 또 약속받았겠죠. 돌아가면 확실하게 매듭 짓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 걸었을 거예요. 윤석열을 떠나면. 야 기시다야. 성열이 내가 잘 해놨으니까. 싸바싸바 해놨으니까. 이때 까먹을 수 있으면. 빨리 가서 그냥 도장 짓고 매듭 짓고 다 짓고 약속받고 정리하고 와. 이렇게 해서 빨리 온 것 같아요. 당연히. 약간 나한테 좋은 조건에 방이 나오면 빨리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찰나를 놓칠 수가 없는.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오염수 방류. 그거 확답을 그때 못 받았나 보죠? 한일 정상회담 때. 그래서 다시 한 번 확답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때 다 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시차단 구성하는 게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한 게거든요. 보세요.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말이 결국 윤의 매국적인 행위를 얘기한 거잖아요. 아무도 못했던 그동안. 매국 노짓을. 윤 대통령이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기 있다고 보는 거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 이 매국 노 대단하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할까 봐 걱정이 많잖아요. 보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좀 높여주러 자기가 답방을 빨리 하겠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고려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시다가 온다고 지지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와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요. 독도는 한국당이 분명합니다. 이런 정도 해야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고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입니다. 이거는 흥미로운 주제예요.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8기를 혼밥했다면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뉴스버스 단독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방미 기간 동안 총 17기 중 14기를 혼밥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에게 밥이란 무엇인가. 되게 중요하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마치 중국과의 관계에 아주 큰 홀대를 받은 것처럼. 호텔에서 혼자 먹으면 밥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간 거죠. 방 안에 숨어서 먹으면.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하루를 3끼라고 계산했을 때 더 먹지. 공식적인 3끼만 먹겠어요. 그러네요. 택배의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야식이랑 술안주랑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만찬 몇 개만. 지금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제가 이번에 쓴 책에서도 그거 좀 다루긴 했는데요. 가까운 관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식구라는 말 그래서 의미해요. 먹을 식자 입구자.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그리고 우리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죠.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일가족은 한솥에다 밥을 해서 먹었죠. 솥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밥을 해서 같이 그걸 퍼먹었단 말이에요.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솥밥을 먹는다 그러면 가족의 가족.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가족.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의미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난 외롭지 않아. 난 혼자가 아니야. 가족 같은 관계가 있어. 이런 내 주위에 사람이 있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이제 보편적으로. 또 한 가지는 권위자와 함께 밥을 먹는 건 윤석열한테 특히 중요할 수 있어요. 바이든이나 기시다나 청공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권위자와 밥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면 권위자가 자기를 받아들여준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수용. 인정. 너는 내 패밀리의 한 일원이야. 들어와. 너 이제 여기서 밥 먹어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조평영 같은 것도 보면 딱 이 간부껍들 테이블에 안 먹을 때 이 쫄개는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인정받으면 자 자리 하나 깔고 너도 들어와서 밥 먹어. 내 옆에 와서 뭐.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밥 먹는다 하면 윤석열은 덩달아서 자기가 굉장히 출세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야 이렇게 세신 권위자가 세계 최고의 깡패 두목이 나를 앉혀놓고 밥도 같이 먹고 내가 이 정도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대신 약한 사람들하고는 안 먹을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낙이 뭘까. 술과 밥하니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좋아하기도 하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사실 행복했던 일은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맨날 혼나고 맞고 혼자서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즐거웠을 거고 보면서 맛있는 거나 처먹자. 맛있는 거는 많이 먹었겠죠. 네. 그걸로 자기 위로를 하고 보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에 좀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식당에 가서 뭐 때문에 하여튼 간다. 다른 일인데 그 식당에 붙어있는 메뉴를 보면서 맞아. 이거 맛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보리밥집. 그렇죠. 그렇죠. 힘들 때였는데 비가 많이 왔던가 추재였나. 그거 때문에 가놓고 갑자기 그걸 보더니 이거 맛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네. 맞아요. 이거는 진짜 조건반사적인 반응이잖아요. 의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저기서 저런 질문을 하고 있지?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 먹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먹기 위해 태어난 인간일 수도 있다. 먹는 걸로 낙을 찾는 인간. 유일하게 낙인 인간. 사실 이렇게 식탐이 강한 거는요. 외면의 공허함과 관련이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외관이나 몸은 뚱뚱해도 뇌 쪽으로 내면은 비어있을 수 있어요. 공허함. 배가 고픈 상태. 항상 배고픈. 뭔가 들어와야 되나. 결핍되어 있는 느낌. 그러다 보면 계속 뭔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쾌감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 밥에 대한 집착. 뇌 낳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나중에 교도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콩밥 안 하니까. 그러네요. 거기서 같이 밥 먹거든요. 그럼 윤석열의 진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콩밥을 왜 드리는 게 좋겠어요? 콩밥과 어울려 먹는 밥. 사람들과. 완전 좋아하는 분위기잖아요. 사람은 많고. 떠들썩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위치를 좀 높은데 차지하면 옆에 앉혀놓을 수도 있고. 교도소장 밑에서 먹으면 되지. 그렇죠. 태벌이 문화도 좋아하고. 딱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몇 번 태형호 얘기를 했었는데요. 태형호가 요즘 팽장할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이은 폭로와 구설수로 징계를 준다고 하는데요. 김재원도 마찬가지고요. 강남 지역구에 윤석열 검사 라인을 꼽기 위해서 태형호를 쳐내는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날리고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했는데 왜 이제 와서 태형호와 김재원 팽당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애들이 후진 줄은 예상 못했겠죠. 그건 우리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건 두 달 전 일인데요. 네. 두 달 전. 두 달 전이 사고를 마셨잖아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뽑는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게 있잖아요. 뽑아놓고 보니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무리 최야를 생각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렇죠. 그 느낌을 윤석열이 받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공감했네. 갑자기 국민에게. 저것들이 아무리 후진 줄은 알았어도 저렇게까지 애들이 후진 줄은 네. 몰랐네. 이런 느낌. 사실 이 국힘당 세력은 이익 집단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1위대 집단이란 말이죠.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따라서 쓸모가 없어지면 버립니다. 의리 같은 건 서로 없죠. 빵패들 사이에 무슨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죠. 쓸모 없으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저게. 그런데 1년이 아니라 두 달 만에 고장 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불량품인데 불량품을 갖다가 버리다 배치해놓고 좀 오래 갈 걸 기대했는데 오래 가지 않더라. 그럼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인재가 없어요. 그쪽 사람도 하나 같으니까. 네. 없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어요. 검사들 물색에다 꽂아 놓고 보십시오. 한동안 찜짜먹는 인간들이 쫙 또 나올 텐데. 국민들 혈압만 올라가지 사고만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용화, 김재원이 그런 사람이란 걸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아, 윤석열은 몰랐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뽑고 조금 더 볼만도 한데 그리고 얘네 둘이 완전 윤석열이 충성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막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것도 그 얘기였잖아요. 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 발언을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바로 찬성 발언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듣는데 이렇게 패행을 당하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듣지만 별로 도움은 안 됐던 거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이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사 라인을 쓰고 싶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고 당장.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겠다 하는 놈들을 썼는데 걔네들이 엄청 잘하면 계속 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대충 잘 못하면 언젠가는 검사 라인 내가 가끔 측근들로 바꿔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이제 사고를 빨리빨리 치니까 애들이 이때다 싶어서 안 빠지 않나요? 야야야 귀찮아 저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냉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결단력이 있다고 하면 되나요? 네. 결단력이 있는 거죠. 바로바로 쳐버리던. 그 대신 아니다. 내 쪽이다. 내 측근이다. 그러면 미친 듯이 붙잡고 안 놔주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느냐가 이제 달려있겠네요. 네. 검사 라인 중에 한 명으로 통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정했다는. 주진우 검사인가? 네. 주진우 검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요. 검사된 줄 알았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주요 역할을 했었고 윤석열이 주 라인인데 그 사람은 설이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올 것 같습니다. 강남은 어차피 당선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 활동 경력이 없고. 강남은 개를 내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털이 내보내도 될걸요? 털이를 꽂으려고.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정세 관련된 뉴스인데요.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지금 최근 보도를 거의 휩쓸고 있어요. 간단히 이제 사실관계만 요약을 하자면 김남국 의원이 비트코인의 실명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최고점에 팔았으면은 60억 정도 되는 물량이었나 봐요. 근데 지금 폭락해가지고 실제 가치가 60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중에 인출한도는 44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금 코인으로 갖고 여기저기 이제 옮겨다니면서 코인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고요. 일단은 불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프레임을 계속 짜고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요거를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주식이나 코인은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 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오히려 코인 폭락에 대한 상처를 가진 20대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김남국에 연민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무리한 공작을 하는 걸 보면서 가뜩이나 코인 폭락해서 열받아 죽겠는데 윤석열이 이걸 가지고 올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분석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언론에 60억, 코인 투자, 민주당도 이런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민주당이 실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더 유력한 것 같은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가요? 팽팽하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당은 계속 도덕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되었다가 송영길 전 대표로 옮겨갖고 그리고 또 김남국.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죠? 꾸준히. 이런 공격을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수세적으로 대응하느냐. 계속 매번 변명하고 방어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이러한. 이거는 정치 공작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어떤 공작이잖아요. 무력화시키고.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정면대결 쪽으로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론의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싸워야죠.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이 윤석열 집단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머저리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 그리고 글로벌 호구니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잘하는 게 있어요. 애들도. 뭘 잘하냐 하면 칼질은 정말 잘해요. 백정질. 검사 때부터 그걸로 여태까지 승승장구해 온 집단이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아온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굉장히 잘합니다. 언론 동원하고. 검찰력 동원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사람 잡아서 작살내는 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도살자들이라고 봄대요. 얘네들이 과연 멈출 것이냐. 이것을. 한두 명 잡아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하겠죠. 완전히 끝을 볼 때까지 자기들이 한국을 재패할 때까지 완전히 천안통일을 할 때까지 끝을 가리지 않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수세적으로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방어만 하다가는 다 죽죠. 그래서 싸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국회의당 놈들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뻔뻔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도 죄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합법적으로 돈 버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생존불안, 존중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불안하니까 다들 집착하는데 거기서 민주당 사람들만 예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똑같죠. 이렇게 된 것은 사회 문제일 뿐이지 누구 개개인을 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북핀당은 마치 민주당은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애는 되고. 친애는 되고. 친애는 게다가 불법으로 벌고. 불법으로 못 돼. 이런 것에 계속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민주당 쪽 사람들도 돈 합법적으로 버는 것에 대해서는 벌고 있다가 얘기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니 특별히 숨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안 말했던 거겠죠. 안 돼. 그냥 막 지나가면서라도 나는 돈 이거 하고 있다. 코인 투자가 취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나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다. 재택규록, 안전보장수록. 이런 얘기를 꺼리낌 없이 해도 된다는 거죠. 뭐 합법적으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어쨌든 걸고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한 문제이긴 하죠. 불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쨌든 도덕성을 흠집내기 위해서 뭐라도 할 텐데 여기에 민주당이 사안별로 대응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당을 깨기 위한 지금 전면적인 공격이다. 이거를 만약에 막아내지 못하면 계속 이런 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면적인 싸움에 나서 이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의원이 밀리면 민주당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 김남국 의원뿐이겠어요?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의원들이 다 눈치를 보면서 국힘당한테 기어들어갈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김남국 당하고 김남국 지켜주는 거. 코인 투자 마시겠어요? 앞으로 주식 투자도 지금 별것 다 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도 찾을 거고 부동산 투기는 이제 불법이니까. 쟤네는 집이 2층이다고 이런 것도 아니겠지까란 말이에요. 맞지. 네. 나중에. 차가 어떤다는 걸. 차가 세대라서 돌려봤다는 걸. 별게 다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도덕성 공격인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20대들이 아까 반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나마 어디에 더 좀 무게가 갈 것 같은지. 반민주당 정서로 갈 것 같은지 아니면 반윤석의. 20대들 중에서 특히 남성들은 이미 반민주당 정서가 강하거든요. 특별히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그러네. 안심이 있나요? 아니 뭐 어차피 20대 남성들 민주당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당에서 비트코인 했다.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더 싫어하겠습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했어? 졌네?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오히려 동병상련 이쪽으로 좀 느낌 가질성도 있다. 동병상련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히려 젊은 층한테는 더 뭐라고. 익숙한 거죠. 그게 왜 문젠데? 왜냐하면 자기들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프레임을 이렇게 짜더라고요. 코인 보유세. 이 세금 법안을 김남국 의원이 동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했다. 이해충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코인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세금 감면하는 거. 그거를 이제 통과시킨 거다라고 또 프레임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그럼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법을 통과시키를 못하는 거냐. 전체 다수, 절대 다수들한테 해당되는 법안은 이해충돌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여론 공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먹힐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 공작은 지금 얘들이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이렇게 먹혀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고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정면 대결해야 된다. 이거는 정치 탄압이고.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예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걸 세세하게 계속 해명하는 방식, 끊임없이 반복 해설하는 방식이 오히려 국민들을 좀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그 꼬투리는 계속 잡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말을 할 때마다 다 꼬투리가 잡혀서 다시 재프레임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김남국 의원님, 정면돌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같이 일심 단계라서 돕지 않으면. 쉽고 어디 갔어요. 결국에 이제 그 칼을 또 돌고 돌아서 다 다른 사람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다음 타겟은 자기가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세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새로 출간될 신간도서. 출간 아직 안 됐는데. 아, 24일이면 우리 방송 때 될까요? 다 다음 주겠네요. 오늘이 9일이니까요. 24일 날 출간될 신간도서입니다. 새로 출간될 책의 내용을 저희가 연속해서 방송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책 제목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마음 속엔 우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제가 심리, 역사, 문화로 한국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제목의 책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간단 요양이나? 우리 한국인의 민족심리, 민족성에 관한 책이죠. 네, 민족심리, 민족성. 네네. 냄비근성 이런 거. 아, 네네. 그거 제일 많이 하긴.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자, 한국인의 집단심리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불안증폭사회, 트라우마국사회, 후교중독사회. 그런 책들이 다 한국인의 집단심리를 다룬 책들이잖아요. 네. 대부분 아팠어요. 안 좋은 쪽,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죠. 불안하다. 그것은 사실 우리 민족성은 아니에요. 집단심리는 맞는데 신자유주의로 인한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어떤 병적인 심리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런 심리는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미국인, 일본인, 유럽인 할 거 없이 그런 심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 한국인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 한국인은 한국인 만에 걷던 고유한 집단심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민족심리이고 민족성이었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강요된 집단심리. 그럼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심리, 가지고 있는 그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한국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가 충돌해서 싸우고 있거든요.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한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 책을 썼고 예전부터 사실 이런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건 아주 오래전부터죠. 심리학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라고 할까요? 그건 저만이 아니고 아마 한국의 건강한 심리학자면 다들 이 주제를 연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 심리를 연구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 심리학자가 인간 심리를 떠들고 미국인의 심리를 떠들기 전에 한국인이 어떤 심리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미국 심리학자가 연구해 주겠어요? 한국 심리학자가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알고 가장 하고 싶기도 하고 동기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져 있는 일본인의 심리는 일본학자가 해야 돼요. 미국인의 심리는 미국은 학자가 하는 게 좋고 그런 명락에서 본다면 한국인의 심리는 한국인 심리학자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다 밝히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연락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다가 이번에 손을 든 거죠. 원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쭉 저서를 보면 인간 심리 이런 걸 연구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의 부정적인 심리 현상 최근 벌어진 신자유지 시대 이후에 이렇게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민족성에 대해서 연구하신 책은 없네요. 굉장히 오래 준비한 책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야금야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족성 말씀하셨는데 민족성 챕터라는 곳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다뤄왔던 한국인의 집단 심리는 신자유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한국인만의 특성은 아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같이 세계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다 섞인 거 아니냐 이런 좀 물음표가 생기는데 한국인만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도 있는 건지 민족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질문하고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인들이 섞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과학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미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면 갔다 와야 되죠. 가서 체험하기 전에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실시간으로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도 오징어 게임 보고 그러면서 또 한국과 협소되고 서로 교환이 되는데 옛날보다 속도가 빨라진 것뿐이에요. 민족성이라는 것이 고정된, 폐쇄된 집단 내에서만 형성된 건 아니에요. 교류 과정에서 형성된 건데 옛날에는 그 교류가 매우 굼뜨고 느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민족 단위로 보통 민족 심의가 형성될 뿐이죠. 지금도 영향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생활은 같은 민족끼리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맹구시 주변에 외국인들 많이 살아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진짜 간혹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인이 같이 산다고 하는 것도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경이. 저도 오늘 나오다가 미국 사람 두 명 봤어요. 아, 오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변에 보면 말 섞고 그래요. 친하게. 아니요. 저는 전혀... 말 걸까 봐. 아, 저는 민족 배타주의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한국식 문화에서 생활하시고 오후에는 일본식 문화에서 생활하시고 이럽니까? 아, 약간 제가 일본 만화 볼 때는 일본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요, 계속? 아니요. 안 받죠. 제 얘기는 영향을 주고받는 게 옛날에는 빨라지고 빈번해지긴 했어도 깊이 있게 영향을 받잖아요. 의연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 문화고 한국의 언어잖아요. 한국인끼리 생활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족성이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지만 쉽게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긴 역사적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민족성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없어요. 신자유주의가 한국인들을 그렇게까지 폭격해서 정신을 황폐화시켰지만 이 민족성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견고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오랫동안 버티는 힘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국인과 미국인은 달라요. 미국 갔다 오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달라요. 거기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계속 인사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꾸 저 인사하기 싫은데 자꾸 저한테 인사했어요. 이사 안 하면 총 맞으니까. 그런 민족적 특성이 약간 농담이고 일본하고 한국인은 똑같다. 달라요. 겪어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많이 다르다. 완전 다르죠. 제가 또 일어일문학과 출신으로 왔어요. 잘하겠네. 일본 소설 읽을 때도 굉장히 저랑은 안 맞아가지고 정서 자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인과 프랑스인은 달라요. 그렇겠네요. 우리는 똑같다고 하는데 화내요 그러면 뭐가 똑같냐고 우린 저희랑 다르다고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수성이 있군요. 있죠. 민족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이 민족성 없다 그러면 그럼 한국인이 왜 한국인입니까? 민족성이 없다면 한국말 쓴다고 해서 한국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족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유럽도 그렇게 섞여 사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성이 있다는 거네요. 한국인은 정말 강하겠네요. 민족성이. 강하죠. 계속 한 나라에 계속 오래 살았는데 맞아요. 그 교류 과정에서 오히려 형성된다 이 말씀이 전 또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내 색깔을 보려면 너하고 다른 걸 확인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뿌리 깊은 어떤 민족성은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비교를 통해서 흡수하고 어떤 거는 거부하고 하면서 더 튼튼해지는 게 있죠. 그럼 민족성이라는 게 어떤 폐쇄적으로 진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보니 그럼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깊어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굉장히 재밌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민족성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언어와 문화 이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 언어, 문화 이렇게. 그게 어떻게 지금 어떤 과정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언어와 문화만 말씀드리면 언어는 심리의 표현이죠. 당연히 무의식의 표현이 무의식의 표현이기도 하고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하다면 욕설이 나가는 거고 기분이 좋고 자기가 그러면 친절한 말이 나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곧 마음의 표현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내면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외화되고 표현되는 게 바로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어. 그런데 동시에 언어가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언어는 그러니까 심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기정되는 게 아니고 언어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거칠게 말하면 더 화가 나는 거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 화가 좀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네네. 일상에서는. 그래서 부부싸움은 존댓말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주장했던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언어상대성 이론인데요. 이게 조금 세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요지는 언어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을 준다. 언어가. 그거예요. 요지는. 예를 들면 어떤 부족은 숫자가 1, 2, 3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없대요. 원시 부족. 지금도 이제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수정 못 세거든요. 6개 보여주고서 이거 얘기하라고 하면 많아요 이러지 6개를 못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3개를 인식할 때 6개를 인식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 언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한국의 언어는 미국 서양의 언어하고 좀 틀린 점이 맥락을 중시하는 상황 중심적 언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은. 미국은 사랑해 라는 말을 할 때 I love you 딱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동서가 들어가죠. 나는 너를 사랑해. 앞에 둘이 밖에 없는데 그 짓을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냥 사랑해 그러죠. 사랑해 그러면 아 나는 너가 없구나.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혹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뜻을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없어요. 네. 그냥 그 말을 알아듣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다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는 주어 목적이라고 많이 생략해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어디 파티 같은 데 잔치집 같은 데 갔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그럼 옆사람한테 갔어? 이러면 다 알죠. 한국 사람들은요.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너한테 미안하다 한 말 하면서 갔어? 라는 한마디 질문에 다 나와요. 미국 사람들한테 딱 갔어? 그러면 갔다. 못 알아들어요. 일단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누가 갔다는 거냐.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쓴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과 맥락을 엄청나게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 없겠죠. 그걸 파악 못하면 언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설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욕설이 몇 개밖에 없잖아요. 손에 꼽고 표현을 잘 못하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분노를 아주 스펙트럴하게 아주 세세하게 다양한 은유와 비유를 섞어서 상황과 맥락을 넣어서 상상이 되길 욕을 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우리의 어떤 민족성 같은 거네요. 언어의 맥락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이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한국에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색깔을 표현하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언어를 쓰는 민족일 경우 사고방식이나 심리상태가 다른 민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요지예요. 네. 그래서 언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어를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언어에는 민족성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 표현, 언어 습관 이런 데에는 우리 민족성에 영향을 받아서 생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자연히 민족성을 습득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인데요. 이 문화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서 남대문, 팔만대장경 이런 것도 문화고 밥 먹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개는 습관도 다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죠. 사실 문화라는 게. 이 문화도 당연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이 문화 안에는 그 민족이 그동안 쭉 발전시켜온 민족심리, 민족성 이런 게 다 체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문화화라고 합니다. 문화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화는 정신문화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민족성이 들어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한국의 민족성은 전승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가족 생활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그런 민족성들을 부모로부터 전수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은 계속 유지 발전된다. 되게 듣는 분들 지금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성이 뭔데? 궁금하시죠? 한국인의 민족성. 그거 다음 편에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민족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 전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 쓰신 이제 책 내용에 민족심리에는 민족적 특성과 민족적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분리해서 해설을 하셨거든요. 이게 좀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책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족적 특성이라는 거고 특성이라는 것은 뭐고 민족적 감정이라는 것은 뭔가 인간심리는 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 현상이 인간심리거든요. 네. 쉽게 설명을 좀 해 볼게요. 우리 머릿속에 뇌에 뭔가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은 나쁘다. 모자르다. 네. 나쁘다고까지 해야 되나? 모자르다. 모자르다? 네. 이제 좀 온건하게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하도 고객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윤석열은 모자르다는 게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네. 그게 없으면 심리가 발현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을 보면 화가 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머릿속에 윤석열은 모자르다. 그리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건 의식이거든요. 의식. 이런 의식의 기초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심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화가 나. TV에서 보면 화가 망가요. 짜증나고. 그리고 욕망도 느껴요. 때려주고 싶은. 욕하고 싶은. 욕망도 느끼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심리 현상은 욕망, 감정, 의지, 사고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기초에서. 이런 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의식과 심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걸 민족 심리에 적응해 보면 민족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훌륭하시다. 도덕상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안중군은 훌륭하지만 이완영은 나쁜 놈이다. 윤석열은 이완영이다. 뭐 이런 식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의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집단 심리 현상으로 표현돼요. 그게 바로 민족 심리인데 거기에는 민족주의 감정. 한국인의 민족의 특유한 욕망. 감정. 의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특성은 뭐냐. 심리적 특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자르다. 그래서 볼 때마다 화가 난다. 그게 반복되면요. 몸에 이렇게 배요. 그 성질이. 그래서 체질화 된다고 그러죠. 보통 체질화. 이럴 때 되면 나중에 몸에 뭐가 생기냐면 거친 공격성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화가 너무 나서 실제로 행동까지 옮길 수 있는. 그냥 막 터져나가고. 이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그 심리가 자꾸 작동할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성실함에 대해서 우호적 감정도 느끼고. 근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성실하게 생활하면 몸에 뭐가 생기냐면 성실성이 생긴 거예요. 굳이 의식하지 않았던 거. 자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해요. 옛날에 책 많이 읽은 애들이 나중에 책을 좋아하게 되고 책이 있으면 읽고 싶어하고 그런 건가요? 개인적으로 치면 습성 같은 거예요. 습관화. 습관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 닦는 거를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 됐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그것도 이를 닦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안 닦으면 혼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 닦잖아 이거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자동화돼요. 체질화 되고. 이런 걸 특성이라고 그래요. 몸에 뵌 거. 네. 완전히 자기 거로 된 거죠.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사람한테 영향을 일상적으로 강하게 미치겠느냐. 특성입니다. 네. 왜냐하면 체질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성으로 몸에 배버리면 이건 계속 나타나요.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인 얘기할 때 민족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민족성. 그건 민족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민족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한국인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죠. 비슷하게 느끼는 어떤 특성. 몸에 이루어버리면. 느끼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게 아니고. 이미 심리고. 그걸 베서 그냥 말과 행동이 그대로 튀어나가는 어떤. 자. 이게 너무 궁금하시겠죠. 자. 다음 방송에서 하시고. 다음 방송에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특성이랑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네. 또 내용 중에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한국 문화 중에 다보탑. 다들 아시죠. 다보탑보다 동학사상이 더 강한 힘을 가진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아닙니까. 다보탑이. 근데 어떻게 동학사상보다. 동학사상은 뭐 안정이죠. 이거는 국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다보탑은 물질문화를 상징하는 거고요. 동학사상은 정신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문화보다는 정신문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민족성에는. 물론 우리 한국의 물질문화. 예를 들면 예술작품들은 자연미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죠. 한국의 미는 자연미다 그럽니다. 자연미. 한국사람들은. 천자 백자. 네. 인공미를 싫어해요. 인위적인 걸 싫어합니다. 한국사람들은. 색깔도 인위적인 색깔 싫어합니다. 그래서 총장. 네. 자연적인 색깔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특성이. 민족성이. 자연미를 좋아하는 특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청자 백자 같은 걸 어릴 때 보고 한국의 사찰을 보고 건물을 보고 문화재를 볼 때 그걸 자연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자연미를 좋아하는 어떤 특성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머리가 안 좋으면 꽝이거든요. 백자를 보고 자연스럽다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이면. 자연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경주 법주가 일본 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시켜서 먹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고 그냥 우리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데는 정도차도 심하고. 그렇죠. 그렇죠.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죠. 한국의 건축을 보면서 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술 먹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상당히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차만별이겠네요. 천차만별이고 개인차도 심하고. 근데 동학사상은 분명하거든요. 인내천. 사람을 귀중하게 얘기하는 사상이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공감하고 아 적어도 우리 민족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물질문화보다는 아무래도 정신문화에 더 민족성이 강하게 녹아들어가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일 때 정신문화를 접했을 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걸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영향을 크게 미친다 정신문화가. 알겠습니다. 문화재가 다 파괴되도 언어와 문화가 살아있으면 그 민족이 민족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문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정신문화가 다 죽으면 문화재가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일제시대 때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보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했던 거니까 맞습니다. 정신문화를 말살하는 거죠. 그런 의도였던 것 같으니까 정신들 중요하겠네요. 네. 5번. 민족성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고 새로운 민족성을 창조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래 걸린다면서요. 민족성을 가지려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요. 창조가 하루아침에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면 그게 이어지면 오랫동안 먼 후성들은 그걸 민족성으로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미 한국인은 하나의 민족성을 창조하는 중이잖아요. 항쟁 민족? 촛불항쟁. 항쟁의 민족이라는. 그거를 해방 이후에만 해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면서 네. 그러네요. 이제 거의 체질화시키고 그런 중이잖아요. 이게 이어지고 나면 나중에 한국 민족은 그야말로 항쟁을 하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성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중에 고전불변, 오랫동안 지금 갖고 있는 민족성의 대표적인 거랑 그리고 새로 형성된 걸로 보여지는 그 촛불 말고 저희가 이해하기 더 쉬운 거 없나요? 저는 없죠. 없나요? 아직 형성하기 좀 어렵나요? 네. 딱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죠. 촛불이 지금은 가장 상징적인 아직 형성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며? 네. 근데 그 사실 촛불을 더 뿌리를 치고 들어가면 인간중심성과 산량 상관이 있거든요. 이미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네. 그게 이어져서 발현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날의 현대적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실 민족성으로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저에는.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다뤄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민족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일 앞에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가 우리를 알고 싶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나의 뿌리. 이번 찍은 사람도 심리 제일 알고 싶으신데. 알고 것도 알고 싶겠죠. 그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건 건강하지 않은 심리에서 기초한 거고. 뿌리를 알고 싶죠. 우리 한국인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궁금한 거고 그게. 그렇죠. 다른 점도 좀 찾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거. 그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것과 통하는 질문이에요. 누구나 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전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인간 본성이 실현된 사회가 건전한 사회입니다. 가단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원만하게 잘 실현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사회는 병된 사회고.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성이에요. 그럼 전 지구인이 다 똑같은 사회를 만들 거냐. 그렇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건전한 사회이고 그것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냐. 우리 민족성에 맞아야 돼요. 네. 민족성에 맞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국인은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특수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는 인간 본성의 실현이 중요하다면. 한국인에게는 인간 본성의 실현은 당연한 것이고. 민족성 실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러이러 할 때 제일 행복하더라. 그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민족성에 맞게. 그렇죠. 근데 굳이 민족성에 반대되는 사회를 만들면 행복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변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동안 한국 사회는 우리 민족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걸어 질주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성을 살리는 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민족성을 파괴한다면. 한국인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 민족성을 알고.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제. 머린말이죠. 이게 지금 민족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시로.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이 한국인의 민족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살공헌 이런 저서도 내셨고. 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지금 10대 자살률은 진짜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인지. 이게 왜 민족성이랑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만 먼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본문 해석을 다루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거의 집어삼켰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인화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개인 간 경쟁 체제였나요. 각자 도생 체제. 그전까지는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집단 경쟁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신자유주 체제가 개인 경쟁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다 개인화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공동체 체제.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우리주의가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잃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 해체시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자유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강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못 견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 습격을 받은 이후에 정신건강이 너무 나빠졌죠. 그 이후로 자살률이 높아졌죠. 치솟았죠. 치솟았죠. 타격이 더 컸다는 거죠. 신자유주 체제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성하고 완전 상극이에요. 제가 볼 때. 완전 상극입니다.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이런 시스템을 우리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한국인들한테. 한국인들이 못 견디고 자살을 하고. 또는 정신이 망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한국을 지배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이제 조금 우리가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난 아니죠. 지금 책 출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 할 때까지 되게 기다리실 텐데. 오늘 그래도 대표적인 민족성이 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제가 책에서 쓴 분석한 게 다섯 가지에요. 우리. 우리. 인간중심. 인간중심. 비종교. 비종교. 그 다음에 도덕. 낙천. 이 다섯 가지로 제가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가 제일 흥미로우세요? 저요? 비종교. 비종교. 너무 재밌겠죠. 이거는 너무 궁금할 거에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과연 어떻게 풀어가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방송부터 한 편 한 편씩 내용을 짚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출간되면 저희가 출판 기념 강연. 출판 기념회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현장에서 많이 가면. 오프. 네.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거니까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는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민족성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이 가지는 민족성 다섯 가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떻게 윤석열을 우리 국민들이 뽑을 수가 있냐. 우리나라는 망했다. 우리 국민들 개돼지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매일매일 윤석열 얘기가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 우리 한국인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그런 과학적인 방도를 수립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태영 상담소. 여러분 이름 잊지 않으셨죠? 김태영 상담소. 말할 때만 웃기네.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네. 늘 그렇듯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